그리스 왕국의 국왕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중기 로마 황제이다. 흔히 기독교사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통칭하며 동방정교회는 모두 그를 성인으로 주대하여 성 콘스탄티누스로 호칭한다. 306년 7월 25일 브리타니아의 요크에서 병사들에 의해 군주로 추대되어 죽는 날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첫 번째 기독교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313년 밀라노 칭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 또한 교회에 압류된 재산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정했다. 그는 또한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공표하고 330년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다. 337년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개명했고 세계 최초의 기독교 도시로서 이후 천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존재하게 된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272년 또는 273년 2월 27일 로마 제국의 모이시아 스페리오르 속주의 나이수스에서 장군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와 그의 첫째 부인 성녀 헬레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성녀 헬레나는 여관 주인의 딸로 콘스탄티누스 1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92년 아버지는 헬레나 를 버리고 제국 서방구역의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딸인 테오도라와 결혼했다.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사두정치체제에서 두 명이 부재 중에 하나로 임명된 직후 젊은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정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휘하로 들어가 니코메디아에서 복무했다. 305년 두 명이 정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가 은퇴하고 콘스탄티우스가 막시미아누스의 뒤를 이어 서방의 정제로 승격하게 되자 콘스탄티누스는 즉각 니코메디아를 떠나 갈리아에 있는 아버지의 휘하로 들어갔다. 부재에는 세베루스와 막시미아누스 다이아가 추대되었는데 사실상 부재의 위치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와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는 권력에서 소외된 셈이었다. 1년 후인 306년 7월 브리타니아 원정에 나섰던 콘스탄티우스가 에보라쿰에서 병사하자 그의 휘하의 장병들은 즉각 콘스탄티누스를 정제로 추대하였다. 콘스탄티누스의 정제 승계는 당시 사두정치 체제 아래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정제인 갈레리오스에게 자신의 권좌 승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고 갈레리오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의 영토를 승계하도록 하되 부재로 인정하고 서방정제로는 세베루스를 임명하였다. 제국 내에서 콘스탄티누스의 관할 구역은 히스파니아 브리타니아 갈리아 그리고 게르마니아 지방이었다. 이로써 그는 중요한 라인강 방위선의 강력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갈리아 지방은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 중에 하나였으나 이른바 제3세기의 위기 동안에 인구는 소실되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306년부터 316년까지 10년 동안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라인강 방위선을 굳건히 하고 갈리아 지방을 재건하는 데 힘쌌다. 당시 그의 주요한 거주지는 트리어였다. 콘스탄티누스는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붙잡힌 포로들은 원연경기장에서 모두 사륙하는 무단정치를 과시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이 나름대로 효과를 나타내어서 그의 통치기간 동안 라인강 방위선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 로마 국내 정치는 사두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며 복잡한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어갔다. 콘스탄티누스 1세의 조각상 307년 막센티우스가 로마에서 사두체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봉기하고 막시미아누스도 은퇴생활에서 복귀하여 아들을 도왔다. 서방의 정제인 세베루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진격하지만 퇴임정제인 막시미아누스가 지휘하는 군대에 괴멸당하고 세베루스는 로마로 잡혀가 자살을 강요당해 죽는다. 이후 동로마의 정제인 갈레리오스가 막센티우스를 단죄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들어갔지만 실패하고 결국 퇴임정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 그리고 동방정제인 갈레리오스 세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서방의 정제에 리키니우스를 임명하기로 했다. 이에 막센티우스는 불만을 품게 되고 아버지인 막시미아누스와 논쟁 끝에 갈라서게 되었다. 아들과의 불화로 막시미아누스는 트리어에 있는 콘스탄티누스에게 와서 자기의 딸 파우스타와 혼인을 조건으로 합류했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야만족을 격퇴하러 간 틈을 타 쿠테타를 시도하다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콘스탄티누스에게 공격당하고 310년 마실리아에서 죽음을 맞았다. 311년 갈레리오스가 죽자 리키니우스가 동방의 정제로 취임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와 동맹을 맺고 독자적인 황제의 권리를 주장하는 막센티우스를 처단하기 위해 출정했다. 312년 초 콘스탄티누스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했고 투린과 베로나에서 막센티우스 군을 차례로 무찔렀다. 이후 벌어진 유명한 밀비오스 다리 전투로 결국 막센티우스 군은 콘스탄티누스에게 대패하고 막센티우스는 전사한다. 이 전투로 인해 제국 서방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유일한 강자이자 정제로서 군림하게 된다. 313년 동방의 정제 리키니우스와 서방의 정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만나 콘스탄티누스의 동생 콘스탄티아를 리키니우스에게 결혼시켜 서로의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제국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기독교를 사실상 공인하게 되는 밀라노 칭명도 여기서 발표된다. 이 회담은 짧게 끝났지만 동방의 부재인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보스포루스 해업을 건너 리키니우스의 영토를 침범하였다. 리키니우스는 막시미누스의 공격을 격퇴하고 동방에서 1인자의 지위를 굳혔다. 이로써 제국의 서방과 동방의 두 명이 황제만 남게 되었고 그들의 동맹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 두 정제의 세력은 서로 충돌하였는데 315년 키발라의 전투, 317년 마르디아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두 사람은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후 몇 년간 콘스탄티누스는 아들 크리스푸스의 도움으로 야만족과의 싸움에 전념한다. 324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이제 로마의 패권을 놓고 일대 결전을 벌인다. 아드리아노폴리스에서 벌어진 육상전에서는 콘스탄티누스의 승리로 끝났고 이어 비잔티움 근처의 해전에서도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크리스푸스가 이끄는 콘스탄티누스의 해군이 승리했다. 이어 소아시아에서 벌어진 지상전에서도 리키니우스는 패하고 항복하여 강제로 테살로니카로 은퇴당했고 이듬해 반란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재판도 없이 사형을 당했다. 이로써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가 유일한 황제로 등극하고 제국의 권력과 부와 문화 등의 중심지는 급격하게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움을 자신의 도시로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월로원과 로마와 같은 공공건물을 지어 새로운 로마 노바 로마로 불렀다. 그의 사후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로 개명된다. 326년 콘스탄티누스는 아들 크리스푸스를 계모호와 간통했다는 제목으로 체포하여 고문 끝에 사형에 처했다. 크리스푸스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도 없이 29세의 나이로 처형되었다. 아내 파우스타도 목욕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의장하여 죽였다. 콘스탄티누스는 337년 죽기 바로 직전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는 것을 미루어서 현세의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신은 비잔티움으로 옮겨져서 매장되었다. 그의 권자는 파우스타가 낳은 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2세와 콘스탄티우스 2세 콘스탄스에게 이어졌다. 성모 마리아에게 콘스탄티노프를 봉헌하는 콘스탄티누스 하기아소피아의 모자이크 콘스탄티누스 1세는 흔히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의 선생으로 자문가로 유명한 신학자 락탄티우스를 두었다. 그의 지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313년 밀라노 칭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공인했다. 또한 기독교 교회에 압류된 재산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정했다. 비록 311년 선제 갈레리오스가 이미 밀라노 칭령과 비슷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였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의 적극적인 기독교 진흥책으로 로마에서 기독교의 의상은 새로이 정립되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모후인 성녀 헬레나의 영향 아래서 자라 어린 시절에 이미 기독교에 귀의했다는 설과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인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자신은 40세가 되어서야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불렀고 사망 직전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편 콘스탄티누스는 오직 자신의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점과 권력을 위해 무고히 아들과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잔혹성으로 그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점 등에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유의할 것은 그 살해 원인이 첫 번째 황후 미네르비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마다들 크리스푸스와 두 번째로 맞이한 황후 파우스타 사이에 이루어진 모자상간 또는 모자상간 누명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 중 하나로 황후 파우스타는 콘스탄티누스의 모우 성녀 헬레나의 지령에 따라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으로 집행한 로마의 전무후무하게 유래가 없는 뜨거운 목욕탕에서의 질식사를 당하였는데 이는 당시 성행하던 임신중절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에 위해 담나티오 메모리아이 형에 처해져서 그들에 관한 모든 기록이 말살되고 이후 이들에 대한 언급이 일절 금지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성공이 확실히 하느님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신의 치세동안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그리스도인을 관료로 중용하고 선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기독교 박해 때 몰수한 재산을 모두 되돌려주었다. 특히 라빠룸을 처음 사용한 것, 성베드로 대성당을 세운 것, 그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에 대한 수많은 전설 등을 볼 때 그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의 기독교 진흥정책은 다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수많은 내전을 거쳐 권력을 잡게 된 콘스탄티누스에게 권자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로마 황제는 교회의 권위 내지는 하느님의 권위에 위해 임명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따라서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그의 권위는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공경하며 헬레나와 함께 5월 21일을 축일로 지정하였다. 천도 이후 콘스탄티누스 1세는 다양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